블루코너 박문현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코리안준비엠엠이 소속의 박문현 선수는 과거 리트엠준비라는 별동이 불리울 정도로 스승 정찬 선수와의 비슷한 경기 스타일을 보여주며 황글난 경기로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웰컵급을 이끌어갈 차세대 파이터러스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최저표 선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드코너 고성현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세계 상무 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이자 레슬링, 지지수, 유도 등 다양한 그래플링을 속력한 고성현 선수는 격추리 전동권 사이에서는 괴물 파이터라는 정평이 나와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 웰컵급의 친전의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강한 실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코리안준비 제자 박문호와 그리고 그래플링의 고수 고석현이 맞붙습니다. 4경기 웰컵급 5분 3라운드 MMA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1라운드 자 준비됐다는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선 고석현 선수가 로우킥으로 지금 상반됐구요. 아 로우킥! 네 강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박문호가 응수합니다. 기본적으로 로우킥을 차는 것 자체는 밸런스 자체 하체 밸런스를 지금eau성 protesting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우 지금 다운됐습니다! 아하아! 레프 게임 스톱! 고석현입니다! 와 정말 정말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조금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여기서 맨손 쿡이 정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면서 고석현의 TKO 승 자 정말 아 웰터급 5분 3라운드 경기가 1라운드 출발하자마자 끝났습니다 네 가장 빠르게 끝난 경기입니다 웰터급의 무서운 신성이죠 아 고석현 선수 정말 묵직한 한방으로 경기를 끝냈구요 박문호 선수는 네 일어서십니다 네 큰 부상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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